자리 좀 찾아주세요. Here's the menu. 메뉴 여기 있어요. 메뉴 여기 있어요. 메뉴 여기 있어요. Any drink specials? 스페셜 음료가 있나요? 스페셜 음료가 있나요? 스페셜 음료가 있나요? Can I see the menu? 메뉴판 좀 볼 수 있나요? 메뉴판 좀 볼 수 있나요? 메뉴판 좀 볼 수 있나요? I'll have a cocktail. 메뉴판 한 잔 주세요. 칵테일 한 잔 주세요 칵테일 한 잔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물로 바꿔 주세요 물로 바꿔 주세요 물로 바꿔 주세요 음악 좀 틀어 주세요 음악 좀 틀어 주세요 음악 좀 틀어 주세요 음악 좀 틀어 주세요 볼륨을 낮춰 주세요 볼륨을 낮춰 주세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I'm here alone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order some snacks 안주 좀 주세요 안주 좀 주세요 안주 좀 주세요 안주 좀 주세요 계산서 준비해 주세요 계산서 준비해 주세요 Is gratuity included? 티비 포함되어 있나요? You're a great bartender. 바텐더님 최고예요. 바텐더님 최고예요. 바텐더님 최고예요. Can I get a refill? 리필 좀 받을 수 있나요? Need more ice. 얼음 좀 더 주세요. 얼음 좀 더 주세요. 얼음 좀 더 주세요. 음료 추천해 주세요. 음료 추천해 주세요. 음료 추천해 주세요. Cheers to us.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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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had enough. 충분히 마셨어요. 충분히 마셨어요. 충분히 마셨어요. acting too drunk. 너무 취한 것 같아요. 너무 취한 것 같아요. 너무 취한 것 같아요. Call a taxi you 택시 좀 불러주세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creator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이 어디죠? Can't find my friends. 친구들을 못 찾겠어요. 친구들을 못 찾겠어요. 친구들을 못 찾겠어요. Check my belongings. 제 소지품을 확인해 주세요. 제 소지품을 확인해 주세요. 제 소지품을 확인해 주세요.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빈 잔을 가져가 주세요. 빈 잔을 가져가 주세요. 빈 잔을 가져가 주세요. Thanks for the service. 서비스 감사해요. 서비스 감사해요. Bar is too crowded. 바가 너무 분비네요. 바가 너무 분비네요.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need a designated driver. 대리기사가 필요해요. 대리기사가 필요해요. 대리기사가 필요해요. Follow dress code. 드레스 코드를 따라주세요. 드레스 코드를 따라주세요. 드레스 코드를 따라주세요. reserve a table. 테이블 예약해 주세요. 테이블 예약해 주세요. 테이블 예약해 주세요. Pay the cover charge. 입장료를 내세요. 입장료를 내세요. 입장료를 내세요. 입장료를 내세요. How does it taste?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보세요. Don't drink and drive. 음주 운전하면 안 돼요. Ask for the manager. 매니저를 불러주세요. 매니저를 불러주세요. 매니저를 불러주세요. Wait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기다리세요. 입구에서 기다리세요. 입구에서 기다리세요. 입구에서 기다리세요. 규칙을 지켜주세요. 규칙을 지켜주세요. Let's grab a booth. 부스에 앉읍시다. 부스에 앉읍시다. 부스에 앉읍시다. 부스에 앉읍시다. Bring popcorn, please. pop corn 좀 가져다 주세요. 팝콘 좀 가져다 주세요. pop corn 좀 가져다 주세요. Do you have karaoke? 노래방 있어요? What beer is available? 어떤 맥주가 있나요? Credit card minimum?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이 얼마예요? Give a proper tip. 팁을 제대로 주세요. 팁을 제대로 주세요. 팁을 제대로 주세요. Can I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I'll have a whiskey. obviouslyην I'll have a drink. WBCC 안장 주세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